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너무 딱딱한 주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좀 부드러운 주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아마 한국에 적게 올 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굉장히 적게 오는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여유가 없으니까.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이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했는데 한 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오늘 한 에란 기자가 동아일보에 돈을 잘 쓰던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국 지금 상황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코비드가 발생하기 이전에 방한 관광객이 2019년 10월 코비드가 발생하기 이전을 100으로 해 가지고 회복률을 따지게 되면 일본은 여러분 102% 다 회복된 거죠. 미국도 114%. 이제 미국으로부터 온 관광객입니다. 대만은 75.8% 태국은 70.8% 평균이 74.3% 정도 회복이 됐네요. 아직도 한 30% 정도가 남은 건데 반면에 이제 중국이 43.9%로 아주 이렇게 44%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봤는데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국내 여행으로 다 대체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다뤘는데 여기 보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외로 여행을 가겠습니까.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유인이 크게 줄었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청년 구직난이 아주 심합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에 달해서 5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웰스 이펙터 부예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뛰고 집값이 뛰고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간이 벙벙해지죠.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부예효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자산가치가 여러분들 늘어나게 되면 돈을 더 쓰게 되는데 중국 여러분들 자산가치가 요즘에 많이 쪼그라드는 모양입니다. 주식은 30% 부동산은 20% 정도 떨어졌고 중국의 대도시 주요지역 집값이 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썸썸이를 줄이고 해외여행 같은 그런 고가 소비제는 찾지 않는 거죠. 중국의 거시경제적 요인이 아시아 전역에 항공여행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얼마나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왔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겠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1월까지 중국의 실질부동산 가격 지수를 봤는데 피크가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 한 9월 10월 정도네요. 그때부터 아주 급속히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람들이 집값 하락에 따라서 자기의 자산가치가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한 10년 정도 터울을 보니까 2013년부터 많이 올랐다가 그냥 많이 내렸네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대개 16% 정도 중국 주택가격이 겁나겠다는 것이 2023년 10월 기사고 중국의 주택가격이 두 달째 하락에는 도시 70%가 대부분 집값이 떨어졌다. 부회효과 큰 것 같네요.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는 안 살펴봤습니다만 주가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내려가니까 자산가치가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사치제를 다 줄이지 않습니까. 사치제 가운데 하나가 여행이니까. 한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해외 유학생들이 많았던 경우가 26만 2천 명 정도가 올랐습니다. 2011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이 언젠가 하니까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상당히 뭡니까 좋았던 시절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그 사이가 괜찮았던 거죠.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학생들 이릅니다. 아이들을 해외 유학에 시킬 그런 행편이 많이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아이들 학생들 숫자를 보게 되면 보통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유가 어느 정도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인 해외 유학생들은 2011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2017년도에 23만 명 2021년에 12만 명 그렇게 나라가 조금 여유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안 보내고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사례를 보고 여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아마 한국이 가장 여유가 있었던 데가 2010년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 소수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분이 그동안 중국이니 한국에 그동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산가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외국은 중국이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타격을 받고 동남아시아도 타격을 받고 대부분 전 세계 항공업계가 다 타격을 받는 거죠. 중국인들이 생각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hks님이 펀드가 제일 편합니다. 3년 전부터 대기업이 지수의 펀드를 들었는데 지금 수익이 낮습니다. 펀드는 특정 기업이 아니고 그 산업이나 그 나라의 경제의 여러분들 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은 조금 개별 종목에 비해서 더디고 하락률도 훨씬 더딘 거죠.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